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경주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방금 전에 너무도 좋은 제품 그리고 좋은 회사 무엇보다 공정한 보상 플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이 일이 정말 내일이다 아니면 저렇게 좋은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셨나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었겠죠. 저는 그때 이 일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저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열정이 없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물음표를 가졌던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유산화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유산화를 만나기 전 저를 아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건강이 안 좋았다는 거겠죠.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태어날 때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으니까 다른 기관들도 당연히 안 좋았겠죠.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전국에 좋다는 곳이 있으면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물론 수술을 통해서 심장은 좋아졌지만 저의 건강은 그닥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일상생활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때 잠깐 영원히 제 건강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도 성장을 했고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저희 친정아버지의 결혼 조건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아이를 갖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를 수술해 주셨던 주치의 선생님께서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 저한테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셨고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친정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임신을 해서 무리가 가는 걸 원치 않으셨겠죠.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당연히 저는 둘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혼 승낙을 받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저는 모성애가 제가 그렇게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직장을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얻고 있는 여자분만 봐도 혼자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보면서 남편은 괜찮다. 우리 둘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합니다. 남편 몰래 산부인과를 다녀요. 네. 그러면서 어렵게 어렵게 아이를 갖는데요. 축복받아야 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속에서 저는 아이를 출산합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줬고 저도 잘 버텨냈어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건 웬걸요? 둘째가 갖고 싶은 거예요. 저도 욕심이 과하죠. 부모님도 남편도 의사선생님도 전부 다 말렸지만 저는 또 몰래 병원을 다니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낳다 보니까 당연히 제 건강이 어땠을까요?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직장생활과 육아를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 벅찼고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한테 어느 날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원했고 내가 너무나 하고 싶어서 사랑해서 낳았지만 그 아이를 제가 돌볼 수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골골백세라고. 그분은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하셨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어요. 흔히들 말하죠. 철밥통이라고. 아까 호스트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공무원의 일종인 군무원이었습니다. 군에서 일하는 행정직이었는데요.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이 일이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인가를 굉장히 고심하는 시간을 보내요. 한동안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공시라고 해서 누량진으로 전부 다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연금법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20년만 근무해도 바로 퇴사하면 그 다음 달부터 받았던 연금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65세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도 그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많이 내고 조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97년부터 연금법은 지속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안에서 내가 20년을 하고 퇴사를 했을 때 내 연금이 얼마일지 내가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일지를 계속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점점 뒤로 불러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연금법이 바뀔 때보다 계속 줄어드는 걸 느끼면서 이것이 나의 노후를 준비해 줄 수는 없겠다. 나의 노후에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이 직장을 다녔던 건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선배님들께서도 60세에 정년을 하고 보니 아 막상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더라. 인생은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살아갈 날은 더 많은데 내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60이라는 나이는 좀 애매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결심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 50에는 은퇴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죠. 막상 은퇴를 결심을 하고 나니까 어떨까요?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자격증에 도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 공인이 돼 있는 자격증 뿐만 아니라 민간 자격증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따면서 보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제가 50에 나가서 다시 초임으로 입사를 해서 이 월급을 받고 다닐 수 있을까? 라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내가 여지까지도 이렇게 아침 9시 저녁 6시까지 다녔었는데 이렇게 작은 월급으로 내가 또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사명감이 있는 일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 그냥 60세까지 정년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건강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로부터 유산화 제품을 소개받습니다. 저랑 너무 친한 친구인데요. 어느 날 저에게 유산화 제품을 소개해줘요. 내가 이거 먹었는데 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늘 건강에 니즈가 있었던 사람이고 건강에 좋다라는 건 다 찾아다녀면서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유산화 제품이 좋을 거라고 해서 사진 않았어요. 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워서 유산화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집에 갖다가 쌓아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유산화 제품 오토로 드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한약을 오토로 받아 받고 있었어요. 한제가 끝나면 한제가 오고 한제가 끝나면 또 한제가 오고 그것이 오히려 저의 건강을 나쁘게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게 한약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이 저희 집에 너무너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구매한 유산화 제품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까웠나 봐요. 저희 남편이 생전 먹지도 않던 유산화 제품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필요한 나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내가 이거 먹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너 한번 먹어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은 평상시에 제품이라는 걸 먹어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뭐가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먹어봅니다. 그렇게 몇 달을 먹고 났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365일 중에 300일을 항생제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성 면역계 질환은 다 앓고 있었고 늘 감기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병원 약을 친구처럼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병원 약을 먹지 않고 있었고 감기에 걸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족들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유산화를 먹으면서 저의 건강은 그렇게 오랜 세월 아프고 힘들었던 침대와 친구였던 제가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아들이 저에게 엄마, 엄마가 여행 가서 같이 놀아주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유산화를 일로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없었지만 앞서 보셨던 분들 너무 말씀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건가? 그리고 저는 열정이 막 그렇게 넘치는 사람은 아니어서 나는 열정도 없고 난 에너지도 없는데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유산화를 소개시켜줬던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랑 같이 하면 친구랑 같이 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 저는 또 그 말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들이 모두 다 느끼셨겠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저는 그 직업을 선택을 했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지 제가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이 하면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다녔던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친구랑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시간적인 자유력을 너무 원했어요. 아까 루비님께서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 켜고 카톡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삶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실 백화점에 평일날 가서 물건 사고 싶은 거 이런 게 저의 로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유산화 한번 해볼까?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저는 정말 꿈에 그리던 50에 퇴사를 합니다. 용감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잘 못했어요. 왜 난 안 되지? 내일이 아닌가? 나는 왜 꿈이 없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꿈. 이곳에 오시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꿈이죠. 가슴 설레이는 꿈. 저는 사실 가슴 설레이는 꿈이 없었어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꿈을 갖다 보니까 뭔가 그 일들은 현실적이었던 거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건 왠지 욕심 같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스폰서님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하는 걸 하면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 좋겠다.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뭐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하자. 유산화는 내 직업이다. 그동안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자. 내가 그러려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들 어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열심히 그냥 묵묵히 다니시죠. 안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내 직업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꿈보다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일들부터 해결하자.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연간 계획을 짜는 거였어요. 회사는 늘 루틴이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 연간에 걸쳐서 회사가 계획하는 것들은 이미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성장 로드맵이다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표를 짜고요. 11월 달에는 모든 파트너님들 제 하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제가 1대1로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에 받았던 인컴을 적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내가 목표하는 인컴을 적습니다. 저희들끼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봉 협상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목표가 왠지 내 게 아닌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보자 라고 하면서 연간 목표를 적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목표를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목표치 안에 계획 안에 다 같이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는 성장을 하는데 이때 이것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프로모션이었어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주도 프로모션 벌써 2023년도 계획이 본사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저희는 21년, 22년에 걸쳐서 제주도 프로모션에 저와 파트너들은 총 29명을 달성해서 이번엔 회사에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 챌린지였어요. 코로나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모두가 다이어트에 열광을 했는데요. 저희 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 기수마다 다이어트 챌린지에 단체전에서 입상을 하고요. 1위도 했어요. 그리고 2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룹전에도 참가하면서 3위를 달성해서 그 상금으로 이렇게 같이 프로필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신규를 유입할 때 이 다이어트 챌린지가 가장 유력하고 좋았던 프로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글로벌 컨벤션입니다. 올해는 유산화가 30주년으로 미국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아까 우리 루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유산화를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유산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실 때 꼭 초대하신 분에게 이 글로벌 컨벤션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안의 비즈니스 오직 유산화 유니스타즈 그룹 안에만 있는 유맵 어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서로 만날 수 없었고 대면할 수 없었지만 이 어플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유산화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유맵이 2.0 버전이 새로 나올 때 베타 테스터 팀들을 모집했는데 그때도 참여하면서 우수 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룹과 회사의 일에 집중한다면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먼 것을 바라보거나 큰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룹과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모션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이 현실로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저희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걸음이 사실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와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꿈이 없던 저에게 가슴 뛰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꿈이 저의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혼자 했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경 강사님의 글이에요. 처음부터 가슴 뛰는 꿈은 없다. 다만 가슴이 뛸 때까지 일하는 것이다. 열정은 성실함을 먹고 자란다. 이 강사님의 이 강의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저는 열정이 넘치거나 막 큰 꿈을 꾸는 그런 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단지 내가 맡은 일에 충실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90%의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답은 내 안에 있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서 본인의 답을 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산화를 해야 할까? 유산화를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셨나요? 아니면 나는 유산화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를 깨끗이 지우시고 그 백지 위에 정말 나는 유산화가 아니어도 건강할 수 있을까? 나는 유산화가 아니어도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걸음에 분명한 답을 쓰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